코끼리 사건이라고 저희 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에요 코끼리 있거든요? 약간 조금 코끼리 볼펜을 아! 10분! 아! 여기까지! 말씀하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입! 입! 뭐하시는 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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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귀엽다 야! 네가 그런 리액션을 하면 내가 당황스러워 코끼리의 눈알이 튀어나오는 건가? 뿌! 뿌! 맞아 맞아 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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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죠? 눈알에 집중해주세요 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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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심의 세계로! 뿌!